빛나고 있는 걸 지금 이 순간 다 나뿐인 나의 Evergre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umper Business에서 동건 역을 맡은 리에라고 합니다. 저희 캐릭터는 이제 이드니와 같이 데뷔조 연습생이었다가 이제 이드니가 지훈이랑 함께 파트너가 되고 저와 우성이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나쁜 친구는 아니지만 이드니를 엄청 많이 질투를 해요. 싸가지 공지훈이랑 승승장구 중이라던데 아 부럽다. 이간질을 하고 질투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약간 법무술수 동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크게 몰입해서 이제 Bumper Business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 Bumper Business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Bumper Business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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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